다음으로 찾아온 악기는 얼핏 평범해 보이는 기타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기타에서 가장 중요한 무언가가 빠져있다 줄이 없어요 기타에 잠깐만 잠깐만 줄이 없어 줄이 없어 줄이 없어 줄이 없어 줄이 없어 줄이 없는 기타야 상식 파괴 모두가 생각하던 일반 기타의 모습은 잊어라 줄이 없죠 이게 가능한 게 터치 센서가 있어요 이게 터치 센서예요 네 보시면 터치 센서들에 음원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빛을 연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빛과 소리를 같이 매칭시킨 건데요 손대는 위치에 따라 소리가 다른 건가요? X, Y가 있거든요? 그 포지션별로 소리가 바뀌는 거죠 여기 소리와? 네 여기 소리와? 네 다 달라요 스마트폰에 터치 기술 있잖아요 거기에 소리를 다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냥 누구나 지금 이것을 터치하면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럼요 다시 돌아오세요 네 컴퓨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